숙제하자. 초비상이다. 초비상인 이유가 아마도 졸라게 밀린 숙제 때문이겠죠? 예. 그리고 지금 오늘 또 급하게 공지 쓰고 왔는데 전담 가게도 못 가가지고 원래 거의 배달도 안 왔는데 아저씨한테 좀 갖다 달라고 했어. 지금 레게노 상황이거든요. 액상 두 달치 샀어. 20만 원어치. 씨부레. 죄송해가지고. 아 진짜 마루가 하부가다는데 어떡하냐? 야 여기. 여기 던전 이름 뭐더라? 아 나 너무 바쁘다. 야 방토라님한테 보석 좀. 아 하부는 가야돼. 포기 못해. 야 우리 둘만 디코하냐? 그럼 이 사람들도 같이 하자 할까요? 아니 뭐 상관은 없는데 암스콜이나 해야지 빨리 깰 생각 있으면 그냥 불러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겠어? 뭐 부품교체 파티긴 한데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. 아 야 부품교체면 야 우리 둘이 하자. 목소리 들으면 가슴 아파서 추방하기 힘들다. 그렇지. 그냥 게임 안에 캐릭터라 생각해야지. 어 그렇지 그렇지. 자 우리는 인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. 아 근데 오늘 학일은 많다는데 이거 괜찮아요 이거? 이거 아무리 빨리 끝나고 좀 걸리지 않나? 아니 나 상관 없어. 나는 나머지 숙제 VS 이거면은 난 이거 할 거야. 일단 이거 1관문 파티입니다. 이거 2관문 파티야. 그러니까 사람이 안 모여가지고 일단 1관문으로 모았어. 야 그냥 그렇게 받아. 이게 라띠라면 안 오면은 나 같은 애 8명이었으면 진작 깨는데 운이 없어서 못 깼다. 대신 그 사람은 1코인만 줘. 죽으면 바로 주방해주세요. 막는 사람만 막고 남의 딜이야. 어 안나왔어. 어 마. 다시 한번 가자. 나비 들어갔나? 네 리기가 나왔네. 오케이. 다시. 이거 리할까요? 이거 내가 봤을 때 진짜 정말 죄송한데 이거 업어야 됩니다 파티. 이거 틸 안 나와요. 그럼 해산하겠습니다. 다들 파이팅 하십시오. 정말 죄송합니다. 이거는 깨도 억지로 깨는 느낌이라 네네. 수고하셨습니다. 오케이. 문화왔습니다. 어 나이스. 문화 안 했다잉. 와 이거 솔직히 주접돌면 이거 나다 무조건. 이거 내가 아닐 수가 없어. 나 이번판 잘 넣었어. 나일수록 있어. 아니 아니. 이건 진짜 개넘사벽급이었어. 이거 나야 무조건. 이번판 나 되게 잘 넣었어. 이거 부품교체 파스로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십니까? 근데 서림이가 이연대스 하면 어떡해? 다시 베이모스 보내야죠 뭐. 범인인데 어쩔 수 없지. 나? 나 이연대스 하면 수바 이거 서버 꺼진 겁니다. 이거 말이 안 돼요 여기는. 여기는 수바 죽고 싶어도 지질 수가 없다. 하이루. 그래 그래 반갑다. 서림아. 이게 두 번 연속 죽으면 수박이거든. 너 다시 베이모스로 보내버릴 수도 있다잉. 마루. 아까 읽으면서 봤습니다. 수바잉. 다섯시부터 아까랑 똑같아요. 아 일곱시 일곱시 스토리. 아이고야. 내가 말을 잘못했다. 일곱시랑 다섯시를 헷갈렸네. 이다 형 믿다가 죽었어. 아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예이. 아우. 아우. 박사님 1스택. 하하하. 가드 정산. 아 이거 안 된다. 이러면 광폭 진입이거든. 아 이거 다시 다시. 아리엄. 딜이 말도 안 돼요. 이거 지금 거의 누가 딜을 안 하는 수준입니다. 이거. 해산하시죠? 해산하고 새로 모으시죠? 고생하셨습니다. 아이 진짜 야 이거 스펙을 진짜 좋은데 깎아나게 한번 봐보자. 카드로스 버서커분들 중에서 이미 오늘 트라이 다 끝나셔서 되는데 보석주 버서커분들 가만 써먹 브레이커분들 그지 파티야. 이거 클경인데 창술님. 박사님이면은 기능성 있거든. 야 저기 박사님은 불쌍하니까 받아주고. 오케이. 불쌍함 전용. 야 어려야돼. 어 낮조심하세요 낮조심하세요. 와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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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흐흫. 멈추 안 돼. 이래서는 안 됩니다. 결단은 냅시다. 하나만 전해도 되겠습니까? 어 그래요. 지금 긴장감이 너무 없습니다. 다음판에 145줄 전에 가장 먼저 죽는 사람 빼고 갑시다. 오케이. 근데 누가 봐도 살인을 저질렀다. 같이 보냅니다. 가드 쳐야 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아 네 브레이커님 딜 진짜 괜찮았는데. 어 진짜 잘했어요. 근데 딜 진짜 좋으셨고. 그냥 이거 맵 하나죠? 그냥? 먼저 죽은 사람 한 명씩 보내기? 근데 졸라 안타깝긴 하다. 저분 졸라 안 죽었는데 브레이커님. 진짜 개잘했는데. 잘했네. 아니 로마로이다 박설임 다 세명 다 없으면 어떡해? 마지막에. 아 이건 뭐 스트리머고 뭐 없습니다. 우리도 죽으면 그냥 추방이에요. 그냥 끝이야 그냥. 자 다음 한 분 구하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자 소심받을 하겠습니다. 어차피 이렇게 해봤자 못 깹니다. 야 클경자 빡세게 봤고 진짜 마지막 신의 한숨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. 그럼 일단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. 파티 회사하겠습니다. 아 그래요. 다들 고생하셨습니다. 자 뭐 어떻게 할 겁니까 로마로 씨? 박설임 씨. 노말 갔다가 다른 애 딜을. 아니요 이거 마지막으로 한 번 빡세게 받아보죠. 자 저 딱 말합니다. 저 노말 갈 바엔 안 깹니다. 아 이거 내가 약한 것 같아요. 이거 딜 안 나올 때마다 죄책감이 계속 쌓여요. 뭐야 지우다우 님이야? 어 만찬 어느 분 영지 가면 될까요? 아 오랜만에 목소리 들던데. 아니 이 새벽까지 다들 아 근데 님은 어디다가 님 유기당한 거예요? 아니 아니요 저 일관문 깨고 편두통 때문에 어제 자러 갔었는데 나 지금 오늘 편두통 없다가 지금 편두통 생기고 있거든? 난 오늘 이렇게 하드코어하게 달랠 생각이 아니었어. 이관문 그냥 가벼울 줄 알았어. 나도 원래 아까 런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재밌어서 계속하는 준? 넘어갔어요. 야우씨 들이 좋은데? 좀 집중해서 하면 깰 거야 아마. 반대. 좋아요. 이거 패턴 봐야 됨. 블랙홀 나올 확률 좀 커요? 분신 착힌 거? 블랙홀. 끝나고 리프함수? 대낸 cont 예 에스터 제가 보고 쓸 거예요. 쫄지 마세요. 죽여버いる 자 드리로. 이거 하고. 그리고 6시 타일로 갈게 6시 타일 여기 아니 되긴 될거야 아마 들어가서 포프 암수 피해 아 타일 이제 없다 근데 어차피 끝내야 되거든 아 타일 아 수고 아 깼다 고생하셨습니다 와 버스 진짜 잘 버스 아 네 아 도대체 왜 이걸 이 새끼냐고 이 짜이 아 발가락 올려면 뒤져버렸어요 사진 한 번 찍던가 아 좋다 아 아 증명했다이 이야 그 30분 나왔는데 애기를 가도 선생님도 입찰하십시오 애기를 가실 분 있나요 혹시 이미 다 뺐죠 다 뺐다고 사진 사진 찍으셨나요 저 애기를 지금 좀 급하거든요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밥 밥 밥 밥 야 바로야 밥 차려줘 아니 23분 남았는데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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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진짜 서포터 없이는 줄 애가겠지 아 서포터는 있어야 돼 아 야 진짜 한 명 치마 아 애가인데 부커님 방금 브레이커 들어오면 누가 제일 막내요 야 창술 치마 어 렛츠고 야 근데 브레이커를 일로 땡겨 어 오케이 오케이 응 아 수봐 야 야 그래도 날 이쪽으로 넣어줘야지 어 그렇지 안녕하세요 롤츠고하입니다 오늘 6시부터 서버 안전화하기 위한 정기점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형들이 오디오 좀 채워달라고 했는데 너무 억지 아니야 지금 아 힘들어 죽겠네 무슨 말을 하냐고 즐겁게 좀 해주라 이거 밥 먹고 잘 거예요 밥을 먹고 자냐고 이도형 아까 전에 뭐 먹었는데 나? 소세지빵 아니 하루에 소세지빵 한개 먹고 끝나는 거야? 졸라 배부른데? 아니 말이 되냐고 바로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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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2분 남았어 제발 에어 달린이 형님 더 세게 때려주세요 제발 이거 깨려면 에어 달린이 혼자 배출 다 깎아줘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자 얼마 안 남았어요 어 오 설마 이거 야 어? 스킵 소격성이 다 받으면 모릅니다 하지만 이다형 각성기가 55초 남았고요 이다형 각성기가 돌아오는 순간 일단은 게임이 꺼집니다 가! 야 더보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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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보기가 아까는 다가세요 더보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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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바바배밤 또 씨바 화면에 non 아니 잠깐만 잠깐만 화면 화면 더보기에도 아 어 뭐야 안 돼어어어어 어? 어 뭐야? 꼬졌어? 몰라 더 포기를 못했네 뭐야! 아이씨! 아이씨! 사진 찍으셨나요? 저 애기를 지금 좀 급하거든요 야 마루야 밥 차려줘 아 야 진짜 한명 치마? 아 애반데? 뭐야! 아! 자자 이제! 고생! 전 뭐 더 노가리 깔 건 없고 진짜 배고파 뒤질 것 같기 때문에 사실 아까 배부르다고 한 거 구라구요 밥 좀 와이프랑 밥 좀 먹고 저는 일단 좀 쉬고 또 오후에 오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주는 또 어떤 일이 있을지 저는 오늘 오후에 뵙겠습니다